최근 국내 유력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잇따라 스스로 혹은 타의에 의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몇몇 그룹의 개별적인 악재에 따른 게 대다수이긴 하지만요. 과거와 같은 제왕적인 재벌 총수 시대는 이제 종원을 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이른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개별 악재라면 역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항공 경영권 박탈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난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의사 재선이만이 부결되면서 조 회장은 대표의사로서 경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갑질 논란이 결국에 원인이었는데요. 또 어제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감사 보고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퇴 결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사례들만 놓고 봤을 때는 제왕적 총수 시대의 종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오너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경영권을 내려놓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주사의 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요. 또 효성그룹도 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3월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주사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땐 재벌 총수 일가의 절대 권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한국 재벌 문화의 틀이 바뀌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여전히 그룹 경영에서 총수 일가가 물러났다고 표면상으로 말을 하더라도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퇴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쳐서 결국 자신의 아들, 딸, 이세에게 경영권 승계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점진적으로는 그룹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람에서 제도 중심으로 그리고 전문 경영인 위주로 경영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